자 파트 6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그 다음 같은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정보를 받았다라는 점을 저의 정보를 받았다라는 거 접수가 되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D가 정답이고요. 32번은 구조문제입니다. 나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했다 해서 여러가지의 동사 형태에서 투부정사를 써줘야 됩니다. 33번하고 34번이 개인적으로는 좀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정답은 C가 정답이고요. 그러나 저는 또한 원했습니다. 저의 개인정보를 추가하기로. 앞에 내용은 첨부를 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당신이 저에게 요청한 그런 전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또한 저의 퍼스넬리티 인성에 대해서도 추가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C랑 이어져서 어울리는 게 B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해야 된다고 하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D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D로 선택하면 또 이게 매칭이 되는 게 또 C가 로케이트가 매칭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가 좀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35번은 정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내용상 이제 물이 거의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정원입니다. 수분이 거의 없는 그래서 내용상 모이스처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당신이 컨설브, 보존하도록 도와준다. 내용으로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37번은 회사가 그 제품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의 숙련된 디자이너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는 구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뭐로 알려진 제품, 뒤에서 수식해 주는 구조로서 PP 형태고요. 그 다음에 그 제품은 곧 뭐뭐로 할 것이다. 윌과 이게 또 짝이 되는 거죠. 41번 문제는 모든 가게가 판매를 시작할 것이다. 요게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2번은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구조 문제입니다. 투부정사, 뭐 뭐 할 노력, 투부정사, 에포트라는 명사는 뒤에 동사가 붙을 땐 투부정사를 써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검이 이루어질 것이다. 시제인데 또 수동태 구조까지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5번 문제는 검사자들이 도착을 할 것이다. 예고 없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답으로는 퍼미션이 오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신은 똑같이 또한 카피본을 받을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파트색스 정답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